안녕하세요. 비트앵글리시아 나라 원장입니다. 13강 3번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 꼼꼼하게 읽어 보셔야 되겠습니다. 라이크는 뭐뭐처럼 뭐뭐와 마찬가지로 라고 해석이 되는 전치사가 되겠죠. 모든 영역에서처럼 어디에서 해요? In mature industries, mature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을 꾸밀 때는 성숙한이고요. 여기서는 산업을 꾸며주기 때문에 충분히 성숙해 있는 충분히 발달한 산업의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거고요. The construction sector 이렇게 되는 거죠. 건설 분야는요. is characterized by 이렇게 나오는데 좀 얘가 수동태로 쓰일 때 조금 어려운 표현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무엇무엇을 특징으로 하다라고 해석하는 우리말하고 되게 반대가 되는 느낌이죠. 왜냐하면은 by를 썼는데도 무엇무엇을 이라고 하니까요. relatively few leading thinkers를 특징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feel가 들어가면 거의 없는 거니까 여기서는 relatively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비교적 거의 없는 소수의, 극소수의 leading, 뭔가 선도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innovate and monitor trends 이렇게 되는 거네요. innovate라는 동사를 기준으로요. end가 이렇게 두 개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동사가 병렬이 되면서 트렌드가 목적이 되는 거죠. 어떤 그 트렌드를 뭔가 이제 혁신시키고 그 다음에 탐지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end 다음에 보니까요. larger group of technical experts라는 거 나와 있죠. 그래서 더 큰 무리의 기술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who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receive and disseminate 해서 역시 삼형식 동사가 두 개로 병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nnovation and new ideas가 공통 목적어가 되겠죠. 혁신과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receive, 받아들이면서 disseminate, 전파하는 그런 두 개의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업계는 첫 번째 이런 혁신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술과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dissemination group consists of 나오는데요. this로 받았으니까 앞에 언급됐다는 얘기고 dissemination이라고 하는 것이 전파였잖아요. 이렇게 전파하는 집단,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technical experts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그룹은요. 모모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의미가 나오고 architects, 건축가라든지, 컨설턴트, 상담하는 사람, 디자이너, 설계하는 사람, 그리고 엔지니어로 구성되어 있다. consist of는요. 모모로 구성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구성되다니까 얘는 수동태 표현이 가능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동의화 표현이 뭐냐라고 부르면 오히려 수동태 표현인 be composed, over하고 동의화가 됩니다. 재밌는 표현이죠. In the construction sector, 그래서 건설업계에서 이러한 전파 그룹은요. 그러니까 이 전파하는 집단, technical expert는요. very small, 매우 적고, relatively conservative,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 보수적이라는 말은 기존의 질서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통을 더 강화시키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divided up into groups, 여러 개의 그룹으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이 형식 동사를 기준으로 주격보호 1번, 주격보호 2번, 그 다음에 divided라고 하는 pp 역시 물론 수동태를 구성하고 있지만 엄밀히 보면 주격보호 3번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나라고 뒤집었는데요. 뒤에를 보니까요. 많은 미디어의 publicity를 받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유명세, 광고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attention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it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dissemination group을 말하는 거고 결국엔 technical expert를 말하는 거죠. a great deal of 자체가 상당히 많은 이라고 해서 양적 개념을 말해주고 있고요. 근데 그 이유, 그러니까 매체의 주목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innovation, 혁신 때문이고 forward thinking, 그러니까 앞으로 전진하는 생각 앞에서 leading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런 선도적인 생각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해주고 있고 특히 건축가들이 그런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그러나 하고 뒤집어주고 있는데요. for most construction work, 대부분의 어떤 이런 건설 공사에 있어서 such a high level of technical sophistication, 이러한 높은 수준의 그런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앞에서 뭔가 혁신과 진보적의 사고를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특히 건축가들이 이런 매체에 막대한 주목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혁신과 진보적의 사고가 결국에는 technical sophistication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기술적인 정교함 같은 것들이 are not necessary, 필요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are not supported, 그리고 이것은요. 지원되어지지 않아요. because 이유가 무엇이냐면 it is, 그러니까 it is이라고 하는 건 technical sophistication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건물들은요. 지어지는데 functional purposes, 그러니까 앞에서 어떤 기술적인 정교함이 완성이 돼서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자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실용적인 목적 때문에 짓게 되죠. 그리고 또 뭐 하잖아요? to advance or explore the limits of technology. 기술의 한계를 advance, 발전시키거나 explorer, 탐구하기 위해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end을 기준으로요. for 더하기 명사하고 그 다음에 이 투부정사 두 개가 병렬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투부정사, for 명사로 썼으면 뒤에도 for 명사로 써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병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practical building with a facet. facet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전면부를 말해요. 여기 face가 보이니까. 어떤 전면부를 가지고 있냐면 that is interesting or artful. 그러니까 흥미롭게 해주거나 아니면 굉장히 예술적인 감각을 가진 그런 실용적인 건물들은 more than sufficient for most purposes. 대부분의 목적을 위해서는 충분한 그 이상이다. 그러니까 이제 실용적인 건물에 어떤 흥미롭거나 기기가 뛰어난 전면부까지 가져서 비용을 높이거나 아니면 어떤 발전된 기술을 적용하는 거는 좀 약간 충분한 거 그 이상이니까 좀 지나치다, 불필요하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실상은 건설 시에는 practical, 어떤 실용적인 면을 더 중시한다라고 하는 얘기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